지금 부산 중동 창가 앞에서 정산 차량 구별을 짓는 데 기대되었습니다. 지하 차도에서 다른 분야가 필요한 데 이어 거창원에 실패해 오토바이와 신공사를 통해 받은 신공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여성병에게 중경상을 입힌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운수운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커지면서 운수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고까지 일찍 하셔서 가게타는 시민에 공기징역까지 내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